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를 즈음해가지고 한 주간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한 200억 달러 이상이 순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즉, 연말에 저희가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도 미리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밤사이에 미국 시장의 하락은 차익 실현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CNBC의 유명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의 주식을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10위부터 2위까지만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1위가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1위가 이제 애플이었죠. 그런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먼저 올해 얼마나 그러면 좋았길래 최고의 주식으로 이제 선장이 됐느냐를 먼저 좀 알아보자면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애플이 올해 무려 86% 정도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 그러니까 1월 3일에 주가가 140달러까지 이제 떨어진 바가 있었는데 즉, 1년 만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2배가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10년 내에 애플이 이렇게 좀 연성적이 좋았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2010년도에 53%, 17년도에 46%의 수익률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85% 이상 이제 상승을 하면서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제 짐 크레이머에 이제 말씀해주신 미디어가 더 스트릿이라는 데인데 여기서는 좀 낮아진 기대치가 그 주가 상승의 비결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리는 있죠. 왜냐하면은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죄로 어떤 관세 공포함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 아이폰만큼은 이런 악재도 좀 피해갖고 그리고 이제 시달린 만큼 상황도 이제 풀리니까 주가도 좀 급등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기존에 애플페이라든지 뮤직, 앱스토어 이런 거 외에도 애플 TV 플러스, 애플 카드, 그리고 게임 서비스 아케이드 등으로 해가지고 서비스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 변화했고 이렇게 좀 성장성이 좋은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시장도 이것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하고 환호를 하면서 올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런 주식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아 이거 살 걸 하지만 사실 이게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해보면 지금도 역시 리스크는 있어. 과거에도 역시 리스크는 있었어. 이런 상태였을 텐데 지금은 혹시 애플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에서의 아이폰 매출이 좀 부진하다 이런 소식들이 좀 계속 있던데요. 네. 애플의 이제 현재 상황을 진단을 한다면은 악재와 호재가 좀 명확하다. 둘 다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악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에 중국에서의 아이폰 출하량이 290만 대 그쳤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35.4%나 급감한 거였죠. 이제 전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5G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국에서 전월 대비 100%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휴대전화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 국내 브랜드 점유율이 90%였거든요. 즉 아이폰의 이제 5G가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애플이 특히 이제 5G폰에서 고전했고 그리고 중국 국내 브랜드에 밀렀다라는 해석이 이제 가능합니다. 실제로 바클레이즈 같은 기관에서는 중국 내에서 이제 5G폰이 보급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5G 아이폰을 선보이는 2020년 하반기까지는 점유율 축소 리스크가 좀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 5G 휴대폰을 계속 사려고 하는데 애플에서는 아직 5G 휴대폰이 안 나와서 좀 출하량이 적었던 것 같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애플이 갖고 있는 명확한 호재거리도 있잖아요. 네, 호재는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서비스 부문 외에도 어떤 웨어러블이라든지 이런 액서서리 제품에서의 수요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하드웨어 사업이 좀 부진할 거라는 우려를 덜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제 10월 말에 에어팜 프로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됐죠. 근데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에어팟과 애플워치 등이 포함이 된 이제 웨어러블과 홈 액서서리 부문이 애플이 이제 2019년도 회계연도에서 비중이 9.4%였습니다. 이 사업부가. 근데 이제 1년 전에는 6.5%에 불과했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좀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또 YOY로 한 40.9%로서 성장성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시장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에서도 실제로 2019년도 회계연도 4분기에 웨어러블 관전 매출이 65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 회계연도 1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는 이 매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감을 계속 표출하는 아이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월가의 아이비들 의견을 좀 종합해보면 2019년에는 이렇게 최고의 주식으로 꼽혔다면 2020년에도 이런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제가 이제 악재도 명확하고 호재도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시장에서 어디에 더 주목하냐가 관건이 될 텐데 일단은 시장은 애플에 대해서는 호재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이제 무엇보다도 핵심인 5G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수요가 굉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2020 회계연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컨셉서스가 지금 계속해서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분기에도 애플이 S&P 500 기업들 중 가운데서 최대인 176억 달러의 자자주를 매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앞으로도 이익을 재고시키고 또 사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의 이 펀은 아직도 20배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월가에서는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 같고 실제로 JP모건도 2020년 탑픽 중에 한 종목으로 애플을 다시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사기를 주저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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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